신구대학교 식물원 여기는 신구대학교 식물원인데요. 이게 지하온실입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삼지창이에요. 그렇죠? 어렸을 때 이런 잎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큰 잎들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저는 잎보고 완전히 다른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죠? 삼지창으로 완전히 결과가 깊게 들어가 있는데요. 잎은 이렇게 어긋나게 져죠? 황칠 나무입니다. 줄기를 자르면 황색 유액이 나와서 예전에 임금님 고가구 같은데 황색칠을 했던 나문데요. 이 나무예요. 그죠? 희한하게 이 친구는 잎이 다 이렇게 삼지창입니다. 물론 좀 더 커지니까 커져도 삼지창이죠. 그죠? 신기합니다. 그죠? 저는 처음에 이 나무 보고 황칠 나무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나무가 황칠 나무 같아요. 여러분께 잎이 어린 친구들은 잎이 이렇게 세 갈라로 아주 깊게 갈라지는 황칠을 했던 나무 황칠 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릅나무가로 꽃이 이렇게 둥글게 달리죠. 그죠? 우산살 모양으로 그죠? 이런 친구들이 다 두릅나무가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두릅나무가 있죠. 그죠? 앞에 있는 황칠 나무가 있고 송악 그죠? 송악 송악도 있고 그 다음에 통탈목 그 다음에 팔손이 이 정도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께 황칠 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앞에 있는 나무를 보면 황칠 나무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그죠? 여기 잘랐는데 여기서 이렇게 노란색 그죠? 위에 흘러내린 적이 있죠. 그죠? 요걸 가지고 옛날 임금님 고가구를 칠했다는 거죠. 그죠? 되게 임금님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되게 귀한 나무들이었죠. 그죠? 황칠 나무인데요. 가까이 보면은 잎이 이렇게 세 갈래하고 방금 본가하고 완전히 또 틀리죠. 그죠?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또 이쪽 위에 보면은 잎이 이렇게 안 갈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요 정도하고 많이 갈라져요. 요 보통 요 잎하고 요 잎 정도입니다. 이렇게 난형하고 삼주맥이네요. 그죠? 난형하고 이렇게 한 세 갈래 정도로 갈라지는게 정형적인 잎인데 방금 살펴본 것들은 아주 길게 결각이 되게 심한 걸로 갈라져 있습니다. 예 임금님의 고가구를 칠했던 황칠을 했던 나무 그죠? 저 요거 보고 여러분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여기 왔습니다. 황칠 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잎은 뭐 이렇게 요런 둥근 삼각형도 있고 또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갈라지는 예 황칠 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릅 나무가입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는 동총목입니다. 감탕나무가인데요. 이렇게 피목이 하얘게 막 쫙 있습니다. 그죠? 나무가 꽤 큰 나무인데요. 그죠? 이렇게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로 보입니다. 그죠? 어긋나기로 보이는데 예 잎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그물맥처럼 이렇게 좀 퍼져 있긴 합니다. 그죠? 동총목은 꽃은 이제 흰색으로 암숫당구릅니다. 흰색으로 피는데 열매가 빨갛고 예 상록입니다. 여기는 이제 신구덱의 식물원실인데 국립수목원 같은데 포천에 국립수목원 가니까 밖에 심어져 있더라구요. 밖에서도 월동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동총목이 우리나라 나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상록나무 예 꽃은 하얗게 피면서 암숫당구름이면서 열매는 빨갛게 예쁜 동총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이 앞에 지금 바깥에 있는 식물입니다. 나무인데요. 일단 해보니까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 그죠? 거의 마주나기죠. 그죠? 어긋나기인데 거의 마주나기인 것 같아요. 이런걸 아대장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잎은 좀 긴 편이죠. 그죠? 긴 편인데 일단은 가장 윗부분에 가시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게 줄기가 변한 경침이라고 그러는데 요렇게 있는 것들이 다 갈면 한번 깝니다. 예 우리가 뭐 우리가 추석이 이제 가까워지는데 추석에 올라가는 대추들 있잖아요. 예 뭐 대추나무, 갯대추나무 이런 것들이 다 갈면 한번 까죠. 그죠? 예 그리고 잎은 요렇게 좀 긴 편인데 이게 뭐 톱니는 그냥 물결 물결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거치는 저기 층백은 많지 않더라구요. 층백은 한 5쌍? 짜은까지 한 6쌍 정도 되는데 층백이 많지 않아요. 이게 갈매나무가에 갈매나무에요. 지금 열매가 이렇게 지금 녹색인데 요게 나중에 검게 있죠. 그죠? 예 갈매나무도 요거는 좀 뭐 백두대간 따라서 좀 낮은 지대에서 자라고 예 돌갈매나무가 있죠. 그죠? 돌갈매나무는 제가 석협 지대에 그 강릉 소재 석병산 가서 정상부에서 보고 왔는데요. 돌갈매나무는 그 천메터 넘은 고산지대에서 자라더라구요. 좀갈매나무가 또 있죠. 그죠? 한라산에서 자라는 네 좀 귀한 나무 특산식물이면서 희귀식물이죠. 그죠? 좀갈매나무가 있고요. 이 친구는 갈매나무에요. 그죠? 갈매나무가들은 거의 이렇게 정단부에 침이 있습니다. 침이. 경침이 있습니다. 이게 잎이 변하면 옆침 줄기가 변하면 경침이 되고 경침같아요. 이렇게 그죠? 열매도 지금 어? 이게 암수 땅그루인데 거의 이렇게 열매가 너무 실하게 달려 있어요. 그죠? 저쪽 그죠? 열매가 엄청 많이 달려있죠. 그죠? 네 저도 처음에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몇 년을 고민하고 물어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게 갈매나무라더라구요. 그래서 맨 이쪽에 그 침도 있어서 이게 갈매나무가구나 이래서 공부가 됐는데요. 여러분께 오늘 또 나무 한 그루 소개를 해드립니다. 갈매나무가에 갈매나무였습니다. 암수 땅그루로 열매가 나중에 검게 있게 됩니다. 갈매나무였습니다. 이 앞에 그 신구대학교 식물원 온실인 에코센터가 보입니다. 제가 최근에 요즘 황학산 수문 가가지고 나무 105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 말고 난대림에서 자라는 나무 여기 좀 추가로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신구대학교 식물원 에코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는 햇빛을 받으면 잎들이 거의 이렇게 입자로 이렇게 빨갛더라고요. 뒤에 보면 녹색이에요. 그렇죠?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다 빨갛더라고요. 후피앙 나무도 그렇고 굴거리 나무도 그렇고 이 다정큼 나무도 마찬가지네요. 다정큼 나무는 통대가 조금씩 있긴 있어요. 그렇죠? 특징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뒷면이 금을 매기죠. 그렇죠? 금을 매긴 것들이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다정큼 나무 그렇죠? 그다음에 돈나무, 돈나무도 금을 매기더라고요. 돈나무, 멀, 꿀 이 정도? 다정큼 나무, 돈나무, 멀, 꿀, 그리고 그 쪽에도 있네요. 종굴거리 나무도 있네요. 이렇게 한 4종이 섞어 한꺼번에 몰아서 한번 보면은 금을 매깁니다. 남쪽 지방 식물들은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망상맥 또는 금을 매긴 식물들만 기억을 해도 식물이 조금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 잎 뒤가 금을 매긴 다정큼 나무입니다. 제가 방금 이 다정큼 나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옆에 또 이렇게 이 나무도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이 친구도 다정큼 나무인데 잎이 그렇게 둥긋니다. 그렇죠? 둥긴데 전에는 둥근잎 다정큼 나무라고 둥근잎 다정큼으로 불렀는데 지금은 통합이 돼서 이 친구도 다정큼이에요. 다정큼 나무예요. 잎들을 보니까 역시 망상맥이죠. 그렇죠? 이렇게 구물맥이죠. 그렇죠? 구물맥, 망상맥 같은 말입니다.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인데 이렇게 둥근잎 다정큼도 다정큼 나무로 여러분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둥근잎 다정큼 열매도 있네요. 열매가 이렇게 여백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꽃이 이렇게 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장미가로 기억이 되는데요. 장미가들은 여러분 상상할 때 그냥 꽃잎이 다섯 장 있다. 이렇게 우리 번나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과 중에는 제가 기억에 벽과 사초과를 제외하고 국화과가 가장 많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지금 꽃대가 지금 올라왔죠. 그렇죠? 때아닌 꽃대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열매도 볼 수가 있는데 장미가에 잎이 동글동글 이 친구 둥근잎 다정큼으로 예전에 불렀지만 지금 다정큼 나무고 또 이 앞에 잎이 이렇게 긴 형태 이 친구도 이제 다정큼 나무로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성남시 소재 신구대학교 식물원 온실에서 지금 식물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주 황학산 수목원에서 난데 식물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없던 식물들, 그죠? 또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만 제가 따로 그 식물들만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친구는 매화오리나무네요. 그죠? 매화오리나무가인데요. 저도 사실 뭐 이 나무는 식물원에서 처음 봅니다. 한라산에서 자라는 나무인데요. 일단 잎이 이렇게 어긋나귀입니다. 그죠? 어긋나귀인데 거치가 침처럼 상당히 날카롭죠. 그죠? 거의 우리 보면 삽주라든지 아니면 고려온건귀처럼 그죠? 잎이 침처럼 가시처럼 날카롭습니다. 잎은 어긋나귀죠. 그죠? 이게 한라산에서 자라는 매화오리나무입니다. 그 식물들, 저도 뭐 이렇게 관심 있어서 식물원에 오면서 새로운 식물 있으면 하나 익히고 또 익히고 또 자생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가서 익히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뭐 알려고 하면은 알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조금 여유있게 그냥 취미로 또 뭐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뭐 식물 공부한 지가 거의 이제 10년이 조금 덜 됐는데 그래도 조금 아직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 조금씩 알다 보니까 그래도 세월이 지나니까 또 아른 나무도 눈에 보이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한라산에서 자라는 매화오리나무였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같은 나무라도 가능하면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까는 많이 자랐지만 작은 나무니까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매하오리나무인데요. 매하오리나무 까죠. 잎은 이렇게 어긋나게 보입니다. 여기 났고 여기 났으니까. 그죠. 침이 거의 거치가 침처럼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죠. 이 친구가 한라산에서 자라는 매하오리나무랍니다. 자생에서 매하오리나무 찍은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저도 식물원에 와서 알게 됐는데요. 이 친구가 바로 매하오리나무예요. 앞에 있는 이 나무는 후박나무입니다. 여주 황화산수목원은 후박나무 작은 나무가 있었는데 여기는 상당히 큽니다. 그죠. 엄청 크죠. 그죠. 상당히 큰데요. 잎도 거기는 작았는데 이 친구는 잎도 되게 큽니다. 그죠. 일단 잎은 이렇게 어긋나게인데요. 농나무 까죠. 농나무 까는 삼주백이죠. 그죠. 삼주백이 많다는 거죠. 삼주백이 다는 아닙니다. 이 친구도 농나무 까인데요. 잎이 그 상록수들은 수분 증발 방지를 위해서 잎이 이렇게 다 반질반질하죠. 그죠. 클치틀클치이 있습니다. 그죠. 뒤에 아주 깨끗합니다. 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후박나무는 그죠. 후박나무가 잎이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큽니다. 제가 손바닥 길이만 합니다. 평균 쪽으로. 특히 긴 편입니다. 이거는 뭐 이쪽이 좀 긴 돌아냥이 있는 형태가 많은데요. 그죠. 위에서 보면은 이거 바로 농나무 까의 후박나무입니다. 바닷가 쪽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울릉도도 많이 있고 저기 그 통영 거제도 있죠. 바닷가 쪽으로 가니까 큰 나무들이 있던데 이게 바로 농나무 까의 후박나무입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치자나무네요. 그죠. 치자나무. 그죠. 곡두선잎가니까 잎이 마주나기죠. 그죠. 곡두선잎가들은 잎이 되게 마주나기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잎을 보면은 여기 그 붕대를 감은 것처럼 이렇게 요런 부분이 있죠. 그죠. 그 식물. 초본으로 말하면 잎집도는 엽초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이 그죠.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인데 꽃이자는 겹꽃으로 피고 이 꽃이 치자나무는 꽃이 꽃꽃으로 피죠. 그죠. 하얗게 피는데 향이 너무 좋죠. 그죠. 그리고 열매도 노랗게 익어서 그거를 뭐 염색재로도 사용을 하는데요. 요게 바로 곡두선잎가에 거치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쁜 마주나기. 그죠. 예. 치자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꽃 피면 향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꽃은 지금 안 보입니다. 치자나무였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요. 다 요. 요 나무들입니다. 예. 여러분 이 열매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예. 이름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무화과나무죠. 그죠. 무화과나무는 일단 잎이 요렇게 어긋나기입니다. 그죠. 어긋나기인데 잎이 요렇게 깊이들한 거 보고 결각이라 그러는데 결각이 깊게까지 있어요. 그죠. 결각이 잎 가운데 보다 더 깊게 들어왔으니까 뭐 이거는 낮으면 천렬 요. 가운데까지 중렬 깊이들하면 10열이라 그러는데 결각이 한 10열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요거 예. 무화과나무인데 일단 그 자라는 거는 아시아 서부부터 예. 지중해 쪽에서 자랍니다. 주중해까지 자라는 나문데요. 아 그 이 뽕나무가 무화과나무 속이죠. 그죠. 무화과나무 속을 피커스라 부르죠. FICUS 라 부르는데요. 이런 나무들이 일단 암수도 안그러죠. 그죠. 무화과나무 속들이 그 우리가 아는 천성과나무 그죠. 족꼭지 나무라 부르는 천성과나무 좁은이 천성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모람 그죠. 그 현무암 제주도 현무암 그 바위템에서 자라는 모람 애기모람 등등 그런 것들이 다 그 무화과나무 열매처럼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 뽕나무가 무화과나무 속입니다. 피커스라 부르는데요. 이 친구도 어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 열매 아시죠 여러분. 예. 우리나라 자생식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생식물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식물 분류할 때는 재배식물로 부릅니다. 예. 이거는 재배식물 예. 경산동 쪽에 가고 전라도 쪽에서 그 이 열매 때문에 많이 그 가수원을 키워져. 그죠. 예. 무화과나무였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주 황학산수목원 가니까 요렇게 그냥 요렇게 아주 긴 예. 요렇게 되고 이렇게 긴 거를 예. 좁은이 천성가인데 천성가 나무로 이렇게 이름표가 되어 있던데요. 요게 바로 바로 천성가 나무예요. 좁은이 천성가하고는 조금 잎이 좀 틀리죠. 그죠. 이렇게. 그죠. 잎이 요것도 요런 어긋나기인데요. 요게 바로 천성가 나무입니다. 예. 지금 여기 이게 제가 예전에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다니까 요게 뭐 암환왕이 그러니까 암 우리 꽃으로 말하면 암꽃일 수도 있고 암환왕 아니면 수환왕이라고 하는데 이게 열매인지 사실 암환왕인지 수환왕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죠. 하여튼 우리가 그 무화과나무 열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지금 생기는 건 이게 열매 같기도 한데 겨울에는 정확히 암환왕 아니면 수환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열매 같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그리고 잎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말하면 이렇게 마름목골 둥근 마름목골 요런 형태네요. 그죠. 이게 바로 그죠. 천성가 나무는 좁은이 천성가는 거의 이렇게 해서 네모나게 그냥 조금 가게진 네모 같았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천성가 나무입니다. 하늘에서 선녀가 먹는 과일 또는 족꼭지 나무로 부르는 천성가 나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즘 황학생 수목원에 있는 나무는 이런 편은 천성가 나무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건 좁은이 천성가로 보입니다. 천성가 나무였습니다. 열매가 무화과나무처럼 달리죠. 그죠. 천성가 나무였습니다. 네. 방금 천성가 나무를 살펴봤는데요. 앞에 있는 이 나무 그죠. 이 친구도 천성가 나무인데 잎이 그죠. 이렇게 좀 가게진 네모처럼 이렇게 길죠. 엄청 길죠. 그죠. 잎자루도 길고 잎도 되게 깁니다. 엽신도 되게 깁니다. 그죠. 요게 바로 좁은이 천성가입니다. 예. 천성가 나무하고 좁은이 천성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좁은이 천성가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앞에는 이 나무는 이름이 있죠. 그죠. 홍가시나무인데요. 우리 참나무과 육종 있잖아요. 가시나무로 되어 있는 것. 가시나무, 창가시나무, 개가시나무, 불가시나무, 종가시나무, 졸가시나무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참나무과고요. 이 홍가시나무는 장미과예요. 꽃이 꽃잎이 보통 5쌍이 있는게 장미과들이잖아요. 이 친구는 잎이 이렇게 일단 어긋나게네요. 그죠. 어긋나게인데 세 잎이 이렇게 조금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 빨간색으로 이렇게 너무 예쁘죠. 그죠. 가로수 이렇게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남쪽지방에 이렇게 가로수로 심어놓으면 이렇게 빨갛게 세 잎이 올라오는데 너무 예쁩니다. 잎은 어 이렇게 여기 3분의 1 지점이 좀 기니까 도란형으로 보이는데요. 겉지는 촘촘하게 있는 것 같아요. 측맥은 앞에서는 좀 보이는데 뒷면도 뭐 이렇게 좀 흐리하게 보입니다. 주맥은 좀 도드라지게 튀어나왔고요. 요거 예 우리나라 나무는 아니죠. 그죠. 예 남쪽지방 아니면 제주도에서 가로수로 많이 심는 장미과에 홍가시 나무였습니다. 세 잎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 예 에코센터 그 이 다리 2층에 있는 다리인데요. 다리 아래쪽에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나무하고 오른쪽에 있는 나무가 있거든요. 좀만 당겨 볼게요. 이 나무 잎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깁니다. 그죠.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예 나한송입니다. 나한송은 우리나라에 아 가거돼서 자르자. 그죠. 예 가거도는 섬은 지도를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가 목포가 있죠. 그죠. 여기 제주도 있죠. 그죠. 요렇게 한 요쪽에 있는 것 같아요. 목포가 여기 있고 제주도가 여기 있고 요렇게 이어지면 이쯤에 가거도가 있는데요. 아 가거도에만 자라는 나무죠. 그죠. 가거도에만 자라는 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이 나한송 이 나한송하고 인동가에 상롱나무 푸른 가막살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암수 땅그룹으로 나한송입니다. 나한송 제가 2층 가면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좀 귀해서 여러분한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2층으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2층에 올라왔습니다. 구름나리를 건너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네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나한송이 여기 있습니다. 네. 나한송이 지금 여러분 정말 운이 좋습니다. 이렇게 암구르의 열매를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열매 그죠. 열매가 분이 바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열매가 나중에 빨갛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사를 거친 나한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나한송이 됩니다. 열매가 나중에 빨갛게 있게 됩니다. 이 피의구죠. 이렇게 좀 길죠. 이렇게 손가락 길이 정도 뒷면은 조금 주맥이 좀 도드라지게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귀한 나무를 이 나무 상당히 키가 큽니다. 저도 처음에 이 나무 무슨 나무인가 정말 궁금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물어물어 알고 또 세월이 지나니까 알게 됐는데 이 친구가 나한송이에요. 여러분 열매까지 모여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죠. 아주 분이 바른 것처럼 하얗게 있는데 여기 빨갛게 익으면 그죠. 예. 가사를 거친 나한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나한송인데 우리가 그 남쪽 지방부터 식물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일본 중국 대만 같은 데서 이렇게 식물이 식물들이 이제 이 나한송이 있는데 가장 올라올 수 있는 끝을 보고 이제 북한지라 그러거든요. 북한지. 가거도가 이제 쉽게 말하면 남쪽에 많이 자란 나무인데 북쪽까지 최대한 올라가서 살 수 있는 나무가 그 지역을 보고 이제 북한지라 부르는데 가거도가 이 나한송의 북한지입니다. 그죠. 더 올라가면 이제 못 산다는 거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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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우리나라에 섬이 있어서 이런 좀 좀 그 귀한 나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본 중국하고 대만에도 귀하게 좀 대접 받으면서 키우고 있죠. 그죠. 아 이거 여러분 이거 나중에 빨갛게 열매가 있는데 저 너무 오늘 여러분께 이 나무 소개를 해드려서 또 이렇게 키가 엄청 큽니다. 키가 지금 여기 2층인데 2층 너비로 너무 잘 자랐고 또 마침 또 2층에서 이 열매까지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께 나한송가에 나한송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방금 여기 열매 나한송 열매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암숫도 안 고르니까 숫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참 너무 여기 잘 관리해놨습니다. 그죠. 여기 또 그죠. 숫꽃 차례가 보이죠. 그죠. 이렇게 길게 그죠. 지금 지긴 했지만 숫꽃 차례가 보입니다. 이렇게 가거도까지 가기 쉽지 않죠. 그죠. 가거도까지 가기 쉽지 않죠. 여기 목포 여기 제주도 이렇게 이윤선에 있으면 이 중에서 이제 가거도가 있는데 그 멀리까지 사실 가기 쉽지 않은데 이런 신군대학교 식물원에서 너무 이 나무를 잘 키워놔서 저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오늘. 여러분께 귀한 또 이거 나한송의 숫꽃도 숫꽃이 진 모습도 보여 드립니다. 그죠. 네. 암숫 땅구루이고 네. 나한송의 숫꽃을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속담에 뭐 저기 꼭 먹고 알 먹고 그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나한송 찍으러 왔다가 여기 천성과나무 또 너무 실한 천성과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죠. 이 나무 1층에서부터 2층까지 자랐으니까 꽤 많이 큰 나무인데요. 잎은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잎은 어긋나기죠. 그죠. 그리고 여기 3분 1 지점. 가운데보다 3분 1 지점이 좀 큰 형태인데. 이렇게 네. 이렇게 마른 목걸이인데. 그죠. 위에가 조금 이렇게. 조금 더 긴 이런 형태인데. 조금 그죠. 좀 둥근 마른 목걸이 형태죠. 그죠. 지금 이 뒤면 이렇습니다. 요거 지금 열매가 지금. 요거는 열매 같아요. 그 암. 이거 떨어져 버린. 툭칭이 떨어졌네요. 열매가 빨갛게. 그죠. 열매가 이렇게 빨갛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남쪽 지방에 사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런 식물을 많이 보기 쉽지 않은데. 열매가 이렇게. 익는 건 열매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겨울에 이런 게 보이면은. 암화낭 아니면 수화낭으로 불러야 되죠. 그죠. 9월이라 이거는 열매 같습니다. 빨갛게 익어가는데요. 그죠. 잎이. 요런 형태가 그 오리지널 천성가 나무입니다. 이렇게. 요렇게 길면서 저기. 아주 긴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오는 거는. 좁은이 천성가고요. 이게 오리지널 이제. 천성가 나무 같아요. 열매도 이렇게. 빨간 열매도 보여 드립니다. 여러분. 예. 하늘에서 선녀가 먹는 과일. 또는. 젖꼭지 나무로 부르는. 아주 큰 나무. 천성가 나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 2층에 올라오니까. 이 앞에 또 동굴성 식물이 보여요. 그죠. 예. 일단 이렇게 잎이 이렇게 마주나게죠. 그죠. 예. 당겨 보니까. 털이 와네요. 그죠. 입자루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예. 마삭줄인데. 털 마삭줄로 보이네요. 예. 예전에 뭐 백화둥도. 백화둥하고. 마삭줄 구별하느라고. 되게 그. 진땀을 많이 뺐는데. 백화둥도 이제 마삭줄로 통합이 됐으니까. 마삭줄로 불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꽃이 우리 바람개비 있잖아요. 바람개비 그죠. 이렇게. 우리 옛날에 이렇게. 막대기 들고 막 뛰어갔던 그. 바람개비처럼 하얀 꽃이 핍니다. 하얀색 조금 옅은색이 있는. 예. 바람개비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도. 음. 너무 지금 뭐. 이 앞에 있는 이 다 이게. 마삭줄입니다. 엄청나죠. 그죠. 예. 이쁜 마주나기죠. 협축도과의 마삭줄인데요. 우리가. 그. 그 마주나기인 것들이. 협축도과. 꼭두서니과. 마편촌과. 이런 친구들도. 예. 제가 주로 말씀드린 거는. 물풀의 나무과. 인동과. 노박동굴과의 화살나무 속도. 마주나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나무. 개체는 많지는 않지만. 또. 협축도과. 꼭두서니과. 마편촌과. 이 친구들도. 이렇게. 먼저. 잎이 마주나기인 걸 정리를 하면 좀 좋겠죠. 그죠. 요거는. 예. 털. 마삭줄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잎에 거치는 별로 없고. 뒷면도 털이 막 있는 것 같아요. 만져보니까 털 느낌이 옵니다. 털이 막 보이죠. 그죠. 맥은 뭐 거의 구물맥처럼 보이는데요. 바람개비나무. 예. 백화등도 마삭줄. 마삭줄도 마삭줄. 예. 털 마삭줄이었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도. 예. 무화과나무인데요. 초반에 살펴본 무화과나무처럼 많이 갈라져 있지는 않죠. 그죠. 그 친구는 5개로 깊게 갈라졌는데. 이 친구는 뭐 조금 갈라져 있죠. 그죠. 이렇게. 무화과 열매가 지금 보입니다. 그죠. 예. 꽤 큰데요. 여기 바로. 무화과나무속. 그죠. 뽕나무가에 무화과나무속 피 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식물을 하나만 이렇게 입만 보고 정확히 구별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번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친구는 많이 안 갈라져도 무화과나무. 많이 갈라져도 무화과나무. 그죠. 초반에 우리가 살펴봤던. 황칠나무도 잎이 좀 변이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 보고는. 좀 쉽지가 않답니다. 잎이 변화가 심해가지고요. 이 친구도. 여러분 이거 보고. 무화과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죠. 세 개부터 한 다섯 개 정도로. 깊게. 얇게도 갈라지고. 깊게도 갈라집니다. 이 친구가. 예. 잎은 삼두맥 같아요. 그래도. 그렇죠. 예. 우화과나무였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주도 쪽 숲에 가서도 많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라도 쪽 가서도 볼 수 있고. 충청도도 볼 수가 있고요. 이쪽 중부지방에서는 식재를 해서 또 키우는 나문데요. 일단 잎이 이렇게 어린 나무라. 아주 잎이 반질반질합니다. 그죠. 제가 잎을 이렇게 해서. 향을 맡아 보니까. 더덕향이 납니다. 어우. 예. 이런 향이 좋으면 다 운향가죠. 그죠. 일단 운향가로 치고. 잎이. 보통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마주당이로만 보이죠. 그죠. 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잎이 왼쪽에 두 개. 그죠. 오른쪽에 두 개. 그죠. 오른쪽에 두 개. 왼쪽에 두 개. 그죠. 저런 형태를 칙칙폭폭이 폭폭이라 그러는데. 제가요. 제 말로. 이게 상산이죠. 그죠. 근데. 겨울에 잎이 떨어집니다. 그죠. 낙엽. 활렵. 간목 정도 되겠네요. 아주 크진 않으니까. 여기도 봐도. 볼까요. 이렇게. 그죠. 두 개. 두 개. 두 개. 그죠. 더덕향이 나는. 칙칙폭포의 잎차례. 예. 상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예. 성남시에도. 요런. 중부지방에서도. 상산이 바깥에 자란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찍고 있습니다. 상산이었습니다. 더덕향이 납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인데요. 일단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죠. 그죠. 예. 가시가.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한 다섯 쌍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요렇게 좀. 요런 형태인데. 예. 가시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예. 이쁜 마주나기라. 물풀의 나무가의 목소속. 예. 구걸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자생식물은 아닌데. 예. 구걸나무도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중부지방에. 예. 성남시에서도 이 구걸나무가 바깥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 예. 예. 금목소. 은목소. 구걸나무. 그죠. 제가 세 개를 다 이제 그. 보여드리는데요. 아. 우리나라 그. 물풀의 나무가 목소속은. 막달목소가 있죠. 그죠. 남쪽 지방 섬에서 좀 귀하게 볼 수 있는 나무인데요. 이 중부는. 우리나라 식물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야외에서 월동이 가능한. 예. 구걸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꽃이 흰 꽃으로 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앞에 지금 작은 면목들을 많이 심어 놨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인데요. 어. 이 나무는. 아. 지금 여기 성남시니까. 중부지방이잖아요. 중부지방 밖에서도 일단 월동이 가능합니다. 그죠. 예. 월동이 가능하고. 안면은. 땡겨보겠습니다. 안면은 이런 모습인데. 끝부분이 침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침으로 되어 있고. 뒷면을 보면. 오. 기공조선이. 흰 줄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죠. 예. 근데. 주먹보다는. 저기 그. 비자나무보다는 잎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예. 비자나무보다는 잎도 더 크고. 가장 그 특징은. 추위에 잘 강해가지고. 개비자나무는. 예. 중부지방에서도. 그. 야외. 그. 바깥에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 요거. 예. 개비자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비자나무는. 그. 이렇게. 그. 중부지방에서. 그. 바깥에 못 살죠. 그죠. 예. 추위에 약한데요. 이. 개비자는 강해가지고. 바깥에서 살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잎은 조금 더. 비자나무보다 좀 더 긴 것 같아요. 끝에는 침으로 되어 있고. 기공조선이. 아주. 좀. 흐릿하게 했는데. 어. 비자나무는 더 진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하얗게. 예. 예. 개비자나무로 동종해 보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나무하고. 같은 이나무입니다. 상당히 큰데요. 어. 이나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나무는. 잎이 너무 커가지고. 살펴보기 쉽지는 않은데요. 요. 가까이서 보니까. 잎은 일단 보겹이죠. 그죠. 잎이 한 장이면 단엽. 이렇게 여러 장이면 보겹인데요. 여기 끝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보면. 얘도 보면. 끝부분에 보통 한계가 있는데. 얘는 한계가 없잖아요. 그죠. 이 앞에 와도. 저 끝부분에 하나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요. 요쪽으로 보면. 같은 나무인데요. 끝부분에 없어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열. 거의 한 20점 가까이 되는데요. 특징이 거의 여기 앞쪽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요걸 뭐. 요런건데. 둘레. 여섯. 여덟. 소요비 한 20쌍 정도 되는데요. 이게 바로. 참중나무입니다. 예. 남쪽지방에서 가죽나물로 먹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참중나무예요. 우리나라 자생식물은 아닌데. 나물로 많이 먹어서. 그. 남쪽지방이 아니고. 중부지방까지. 이 나무를 키우죠. 그죠. 예. 그런 키우는 나무들을. 제비식물이라 하는데요. 이 친구는 제비식물인거죠. 예. 그죠. 거의 보면은 이쪽. 그. 끝부분이. 한개가 달려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거의 없어요. 그죠. 얘도 없고. 얘도 없고. 그죠. 요런 특징이 있네요. 이렇게. 그죠. 예. 그리고 겨울눈도 보면. 겨울눈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예. 열어볼께. 가죽나물로 맛있고. 예. 남쪽지방에서 많이 키우는. 예. 참중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여기는 실내가 아니고 바깥 인데요. 여기 이름이 있죠. 그죠. 예. 참꽃나무입니다. 진달래가인데요. 아. 보통은 잎이 이렇게 세 장씩. 그죠. 이렇게 세 장씩 이렇게 달리죠. 그죠. 예. 잎도 좀 땡겨보면. 입 앞쪽에 털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 요거는 한라산에서 자라는. 참꽃나무입니다. 진짜 꽃이란거죠. 그죠. 예. 진달래는 좀 옅은. 핑크빛이라면. 요거는 좀 진한. 진한 좀 빨간색이죠. 그죠. 주황색이 가깝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 예. 잎이 보통은. 세 장씩 이렇게. 엄밀한 어긋나기인데. 보통은 보면. 세 개씩 많이 있어요. 요거는 뭐. 세 개 그죠. 거의 세 개가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예. 요게. 한라산에서 자라지만. 중부지방에서도 이렇게 월동이 가능합니다. 추위에 강하다는 얘기죠. 그죠. 추위는 강해도. 꽃들은 뭐. 그. 남쪽지방만큼. 개화가 많지. 많이 꽃이 피지는 않죠. 그죠. 조금 부실하게 피는데요. 요거. 예. 참꽃나무입니다. 보통 잎이 이렇게. 위에서 보면 세 장씩이 많아요. 그죠. 이렇게 다. 세 개씩. 한라산에서 자라는. 참꽃나무도. 중부지방에서. 예. 야외월동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예. 신구대학교 식물원에서. 예. 식물들을 살펴봤습니다. 예. 여기는 제가 예전에. 시민정원사. 또 수료를 했고. 집하고 가까워서. 되게 자주 오는 곳인데요. 뭐. 친정. 여자들이 말하는. 친정같은 느낌. 예. 편안합니다. 오면은. 예. 여러분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